17세기 프랑스의 대주교였던 프랑스와 페넬롱은 정치, 사회, 교육, 신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류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책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페넬롱의 충고와 건면을 담고 있는 책으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. 저자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이자 최고의 손에 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건면합니다. 그러면서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의지까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강조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